자, 처음부터 깔끔하게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. 흠... 제가 아마 이거 한 2분 때 끄는 영상이 있을텐데 2분 때 끄는 거는 예전에 엄청 빨리 뛰어가서 그 샹들리에 같은 걸로 떨어뜨려 죽이고 라디오 소리로 낚아서 죽이는 거였는데 그게 타이밍이 엄청 빡빡해가지고 이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인데 이 방법은 저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실수를 좀 할 수도 있습니다. 저한테도 조금 이제 쉬운 건 아니라가지고 오케이, 고고, 렛츠 고고 자, 됐구요 자, 이제 여기 문을 따고 오케이 따고 가서 이 총을 나중에 쓸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제가 이걸 가져가... 이 총에 집착한 이유가 있습니다 총 저게 나중에 쓸 일이 있어요, 저게 що고! 이렇게 제발! 아 이거 센카고 지나갑시다 그래. 됐고, 부담이 여기에. 됐다. 그치. 원래 여자가 낚여야되요. 저 갈때. 저 여자가 문쪽에 좀 더 닦아있어가지고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서. 여기로 가고 여기로 들어간 겁니다. 됐어요.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. 이렇게 해가지고. 됐습니다. 그래 안 들켜야지 이게. 근데 방금 왜 들켰지? 이해할 수가 없어. 하아.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. 여기 보시면 이제 얘 오거든요. 저 때 낚아서 죽이는 겁니다. 안되겠다. 그냥 세이브를 해봅시다. 그래서 일단 여기서. 왜 총이 떨어져 있냐. 저건 니가 주워라. 이제 하고. 그 다음에 이쪽을 이제 문 열고 지나간단 말이죠. 이제 얘가. 이제 얘를. 낚아서 죽이는 겁니다. 이제 동작물이. 오 됐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 끝났구요. 자. 오케이 됐고. 됐죠 이제.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대로 내려가서. 오케이. 내려가서. 아 얘 내려간거 아닌데. 빨리 가야되는데. 흠. 아이 날 못본척 해줘. 네에. 나 빨리 지나. 나 빨리 가야되. 오케이. 오케이. 빨리 해가지고. 이거 하고. 다시 이 거. 거지같은. 세명을 지나가던. 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. 아 좀 신중하게 가야겠다. 역시 안 가본 루트 가는거 위험해.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돌아가는 겁니다. 아시겠지만 여기서 저. 관에 들어가서 죽이는 방법도 있죠.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안 할겁니다. 여기에. 경비가 여기 오구요. 저 경비가 지나간 다음에. 여기 보이시죠 여기. 밝은 부분. 저거 타고 올라갈거에요. 그래서 여기까지 갈겁니다. 보시자. 파란색 제가. 콘스탄트구요. 이제 저 경비병이 지나간 다음에. 저 아래로 뛰어내려가지고. 오케이. 이제 여기로 가서. 이걸 타고 올라갈겁니다. 오케이. 샷. 좋았어. 타고 올라갈건데. 쭉 타고 올라갑니다. 저기. 가고일 동상 보이시죠. 저기. 저기. 바로 밑층인 여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. 요 다리 위치까지. 다리 위치까지 올라간 다음에. 여기서 이렇게. 자. 옆으로 이동해주는거에요. 보시다시피 여기 적대적인 구역이라. 걸리면 끝장입니다. 이렇게 오고. X. 그래서. 오케이. 됐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. 다시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닙니다. 다시 여기서 옆으로 가는거에요. 여기 그니까. 이 건물의 층을 삥 돌아서 가는겁니다. 그래서. 어디까지 가냐면은. 여기까지 가요. 얘네가 이렇게 있다가. 뒤도는 순간이 있어요. 이렇게. 오케이. 오케이 됐다. 그럼 이렇게 있고. 근데 보시다시피 얘네. 세명 다 저렇게 보면서. 틈이 생겨요. 저때. 저때 지나가는겁니다. 이때 과감하게 지나가고. 그리고 여기 두명이 있는데. 이 두명은 어떻게 났냐면. 이렇게. 동전으로 하나 났고. 야 니가 한번 가봐. 아이 뭐. 맨날 이런건 나만 시키더라. 너도 죽을까. 너도 죽을까. 오케이. 자. 이제 아시겠지만. 얘네는 다. 이거죠. 숨기는 겁니다. 좀 이따 이제. 제가 다시 오기 전에. 얘네를 다 숨겨놓으면 돼요. 다 숨겨놓으면 되고. 다 숨겨놓으면 되고. 다 숨겨놓으면 되고. 총이랑 동전같이. 얘가 보면. 수상해 할수니. 이거 미리 다 주워놓고. 이거 떨어뜨려. 오케이. 오케이. 됐습니다. 됐어. 여기서 그럼 이제. 방금 타이밍이 조금 꼬여가지고. 제가 원래 그. 지금 남은게. 소피아 워싱턴인데. 소피아 워싱턴이 오기 전에. 이 방에 들어왔어야 되거든요. 뭐 조금 꼬였지만. 조금만 기다려보시죠. 곧 올겁니다. 동전 아직 두개 남았습니다. 그니까요. 마지막 타이밍이 어긋나서. 죽치고. 계속 기다리고 이게. 싱클레어의 숫자입니다. 지금 전화할 수 있어요. 47. 자 이제 여기서. 보시다시피. 이 아이템 몇개 있는데. 어차피 죽일 수 있는기밖에 없구나. 자 그럼 이제 얘가. 문 닫고. 자 이제 여기 있을 때. 됐습니다. 됐습니다. 히치 안 숨겨주세요. 히치 안 숨겨주세요. 잠깐만요. 이쪽으로 가면. 아 오케이. 아 되겠네 오케이. 이대로 갑시다. 이대로 가서 어디로 탈지. 저는 헬기를 탈 겁니다. 저는 헬기로 탈출하는 걸 좋아해요. 헬기로 탈출하는 걸 좋아해요. 아이케어의 탈출하는 걸 좋아해요. 아이케어의 탈출할 수 있어요. 자 이제 이렇게 해서. 계속 쭉 갈 겁니다. 이쪽으로. 아이케어의 탈출할 수 있어요. 아이케어의 탈출할 수 있어요. 아이케어의 탈출할 수 있어요. 47.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여기선 이제. 여기서부터는 아시겠지만 도망가는 길이 똑같죠. 제가 플레이했을 때랑. 됐습니다. 춥 내려가고. 그 다음에 여기. 동전 아직 2개 남았죠. 아직 2개 남았다. 오케이. 자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따돌리기 해서 동전을 이렇게 던져주고. 그럼 이제 저 사람 가고 나면. 바로 이제 여기서. 이렇게 과감하게. 끝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. 모든 미션이 끝이 납니다. 이렇게. 네 이건 10분짜리. 이건 10분짜리고.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거 보시면 2분짜리가 있어요. 2분인가 3분 걸렸는데 아마.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겁니다. 이렇게 해서. 확실히 이 미션이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게. 이렇게 보셨죠. 그러니까 지금 이게. 다른 리더보드랑 다르게.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빨리해도. 막 뭐. 700등 몇백등 막 이랬는데. 여기는. 거의 30만명 중에. 제가 10분이나 걸렸는데도. 제가 10분이나 걸렸는데도. 500등이에요. 그러니까 이 미션이 정말 어려워요. 희한하게 어려워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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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